저희 딸이 7년 전에 양극성 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눈빛이 형형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상대방 폭행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문제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실제로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환자는 자기 병을 숨기느라고 급급하고 자기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움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강력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신질환이 소행이다 하면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숫자가 다 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범행은 범죄율에서 0.4%입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력 범죄의 대부분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모두 감금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범행을 일으키는 데이터 자체도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감금을 해야 한다는 건 적절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의사지만 가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저도 정신질환을 잘 몰랐습니다. 가족이 이 환자의 병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환자가 병이 생기면 가장 큰 책임은 가족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병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환자를 대하고 결국 그렇게 보면 환자가 뛰쳐나가게 되고 그리고 환자는 치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환자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환자에서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이런 병이 있으면 환자와 병이 완전히 분리로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신질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병의 증상 자체가 환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 병 따로 환자 따로 하기가 참 어렵고 환자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모가 원수가 됩니다. 자식하고 원수가 되게 되면 뛰쳐나간다든지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가족들이 옛날에는 다 꽁꽁 싸맸는데 우리 가족이 해체되고 하면서 각자도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제대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요. 병원비에다가 이런 생활비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함께 이 가족에 대한 이런 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치료를 하고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김연아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현역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 범인이 휘두른 칼에 두 명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다쳤고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 범인은 조금 이런 환자를 아는 사람은 바로 아픈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엄벌에 처해라, 사형해라 이런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문제의 재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1999년도에 미국의 컬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자기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가서 교정에서 900발이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죽었고 그리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에릭과 딜런 두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7년이 지나서 딜런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 여사가 나는 과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가족들은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을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모를 수가 있었냐 책임을 져라 이런 사회의 무시무시한 비난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기술을 하는데 정말 알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픈 친구들은 종종 자기 아픈 것을 감추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부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팠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기 아픔을 잘 감추고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FBI 조사관이 사건을 다 분석을 하고 한 말이 있습니다. 딜런은 그날 자기가 죽으려고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죽는 과정에 누가 같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분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엄벌을 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목숨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중국에서도 묻지마 범행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 달 만에 사형에 처하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과 같은 낙인과 편견으로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죠. 다 잡아서 가두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전혀 해결 방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인권 침해에 굉장히 큰 소인이 있고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와 그리고 이 환자를 부조를 해주는 가족적, 사회적 부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신질환의 약물 치료는 다른 신체질환의 약물 치료에 비해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아직 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부작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자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아주 작은 역할이나마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인정을 받는 것이 정신질환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신체적인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만 장애를 인정을 해주는데 그 결과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 중에도 장애 인정을 받는 사람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이 환자들이 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때 20대의 나이에 발병하게 되면 자기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인생의 어떤 이정표를 이루지 못하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지금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자리인데 이런 사람들이 낙인 때문에 자기 병을 감추고 일을 하다가 더 나빠지는 일도 많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신체장애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다른 서구 선진국은 모두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이런 정신질환들을 장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젊은 환자들이 자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장애 인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질환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사회적인 요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의 연구자들이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조현병 환자들은 듣는 환청의 내용의 90%가 너 자신을 해야라, 남들에게 해를 줘라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조현병 환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환청을 듣는 경우가 1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환자들은 대부분 어떤 영적인 영역, 신과의 대화, 이런 내용의 환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환자들은 사실 사회의 병폐들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너그럽고 낙인 찍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할 수 있다면 정신질환자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사를 거부를 당해봐서 아는데 대학병원에서 여러 명의 교수들이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환자를 안 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입원하고 이런 경력들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도 딱 한 줄로 옵니다. 그 증상은 양극성 장애 증상이 아닙니다. 양극성 장애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굉장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결국은 정신질환은 장애를 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숨어있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유병률이 1%, 2% 될 거면 우리나라 0.2%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정신질환뿐만이 아니고 병원에서 보는 많은 환자들 다 그런데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환자분들이 눈에 띄는 그런 어디 크게 다치거나 해가지고 어디 팔다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장애가 심한 분들인데 눈에 이렇게 띄지 않으면 똑같이 아픈데 신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장애가 안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조금이라도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경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젊은 나이에 계속 일도 못하고 가족과 나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서 낙인시키게 되면 이 사람은 병세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잘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장애인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걸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딸이 경험을 했던 일에 의하면 거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밀어넣고 그냥 있는 다른 직원들이 덤터기 쓰는 식으로 아무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것까지 남은 직원들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물론 수당도 없고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자립에 대해서 제도 만들고 그냥 기업에다가 돈만 지워주면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 몇 명 고용했어. 그러면 보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이건 참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인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직업이 카운셀링, 같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또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몫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병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죠. 한 미국에서 자폐증 환자 자조 프로그램을 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조각 맞추기 이런 걸 하면 아주 머리가 좋고 한 사람하고 자폐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훨씬 빨리 맞춰요. 이런 조각을 맞추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자폐 환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